자 미션 가볼께요 나 세상에서 5를 제일 좋아해 이번 반 15킬 간다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와 총작업 봐라 시작해 아 우물 뛰는 거 아니야? 야 크림 뭐 다 밀린다 우물 각발 2층 우물 각발 2층 내가 천이 느려 아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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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층 맞이 오물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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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차에 쏟다 2층에 잡은 거 아닐 수 있다는 거 없애요 4 4 4 4 4 어 아사 단칭이 네 빨리 전체 어떻게 했는데 우리 펄 쭉 흘러 갔는데 뭔데 이거 어디서 온거는 모르겠네요 뭐 뭐 무슨 나기 아 시에라의 신당을 잡으십시오 오늘 확인했어 아 꼬마 있던거 꼬마 있던 것 같던데 하지만 삼키가 부잖아요 아 그래? 얘 라인 바로 뛰는 것 같은데 그냥 나 왔다 이거 컷 카피 깔았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나 오므라에 있다 나 오므라에 있다 크루밍에 핀간다 갑박 조심해 2층 2밀 왔다 2층 있다 중2층 탔다 중2층 탔다 중2층 탔다 중2층 탔다 중2층 탔다 중2층 탔다 박박 박박 아 이거 오늘 아무도 안나 내가 나가야겠다 작업하고 나와도 돼요 괜찮아요 중2층 탔다 중2층 탔다 중2층 탔다 중2층 탔다 손 찐다 손 찐다 잡기 조심 아 일단 나 뽕먹고 오므라에 왔거든 오므라에 포가나 택배하나 빠젼거 하나 아이고 택배하나 택배하나 아 택배하나 아 택배 아 택배 아 택배 아 택배 잡았어 아 택배 아 택배 아 택배 잡았어 짜고 왔어 아 여기 숨어있다 하나 어디 택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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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택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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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 안와 지하에서 적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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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에서 적배로 들어와 울베 짜고 울베 갔어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어 괜찮은데 죽어요 죽어요 무슨 있어 좋아 야 우리 개각비 없다 스페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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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에 폭탄자 2층에 폭탄자 와 이거를 잡 잡 잡 아 아 우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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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들어갔다 우물 도망가 그냥 우물 에라 우물 나 타이밍을 잘 모르겠어요 잡았어 포발 뽑아나 라인 뺐어 라인 탈 맞어 진짜 있는 것 같은데 어 앞에서 갔다 어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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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아 라인들 하나다 누나 하나다 쥐딱뒤 쥐딱뒤 리알코에서 뭐 깔는다 이거 클래저블 리알패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쥐딱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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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이걸 잡는다고? 큰핑 왔다 우물있다 나 총핑 내서 한투모살 큰핑 내서 일단 각박에 띵하냐 와 뛰어왔다 다 우물 다 붙인 아 중핑 죽이소 중 쥐딱뒤 우물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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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뻐러워 뻐러와나 좀 뻐러와나 뻐러워 커지고 정적에 심해졌다 야 중차하나 있다 중차하나 아 중차하나 아 중차하나 아 중차하나 아 중차하나 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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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 지하 갔어 지하 갔어 지하 갔어 야 중 옆에 뭐냐 지하만 한다 중 옆에 뭐냐고 지하만 한다 나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있다 있다 지하 안에 지하 안에 지하 안에 오있다 오있다 와 엠펀처라는 게 순하고 데코머리 아 부니 왜이렇게 잘해 아 부니 하하 아 또 잘했어 짝핀 갔다 짝핀이야 이거 짝핀 짝핀 이래 나 혼자 어.. 근데 짝을 아무도 안 넣었네 어 여기 뱅힝을 먹고 뒤로 뺐어 어? 야 야 둥독이 셋 짝 나왔다 이거 둥독 세시고 그 NL이요 아 둥빙 나온다 어 2층.. 2층 벗겼다 NL은 다 났네 지어있어 2층 벗겼다 페이크였나봐 미치겠어 잡았고 큰 안에 삑 먹고 있다 지금 뭐야? 아 이거 못 알지 어? 고지가 눈앞이다 미치겠어 미치겠어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3킬 제초 형님 3킬 3킬 뱅힘 뱅힘 나 중전 배에 뱅하네 3킬 뱅힘 1킬 1킬 뱅힘 여기가 왔다 2킬 2킬 적본 있어 적본 수납 적본 완전 수납 완전 수납 완전 수납 완전 수납 어? 아하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성공하던 것 같아 이게 1킬 되면 더 떨려 1킬 했다 중이 나가줄 테니까 중적 배 맞자 그냥 나가줄 테니까 한꺼번에 1킬 이것도 또 1킬이 나와야 되는데 단체 총소리 뭐야? 오 잡았다 와 나이스 반석도 잡았다 지정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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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오 잡빙 야 막판 반응 속도로 그냥 탁 잡아버렸다잉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미션 상관 더크여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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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